안녕 친구들 내 이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테크노 테크보 98 테크보 98입니다. 일단 저는 한국사람이 한국을 한번 해볼게요. 파워테클 좋아 대한민국 대 미국입니다. 양키 제끼를 다 젖발라주지 안댕 에이 야야야야야야야 뭐 다운은 네이버 같은 데서 하시면 되고 어 끝까지 별거 없습니다. 오 파워어테크 한국은 기술이 드리블이랑 아니야야야야야야 아니야야야야야야 드리블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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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 슈퍼테크를 했습니다. 슈퍼테크 하지만 파울이 있다는 위암쌍? 그렇지 골킥 이게 옛날에 만든 게임치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아우 그치 아우 떼헣 떼헣 슈퍼테크! 됐어! 안돼! 니넨 파워테크? 우리는 슈퍼테크! 오 뭐야? 빡! 자! 벌써 추가지가 아니네. 받자마자 끝! 아니네? 어우 좋아. 이 게임에는 이 골든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원래 축구에도 있는 건데 웬만해서 안 하죠? 슈퍼테크! 오 뭐야? 자! 이런 강력한 패스가! 슈퍼테크! 슈퍼테크! 오! 확! 뭐! 아! 박주영 퇴장 당했어요! 어따 찹니까? 슈퍼테크! 슈퍼테크! 8초 남았으니 8초 안에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슈퍼테크! 슈퍼테크! 우리 팀껏 뺏을 뻔했네. 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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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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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안 돼! 안 돼! 아악! 넣을 수 있었단 말이다! 그렇게 해서 페널티 시키고록 갑니다! 왓! 야! 뭐해! 왜 안 움직여! 오 마이 갓! 우리나라 쓰레기!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독일이 파워풀하단 말이야! 파워테크이랑 파워슛이 있네! 역시! 내 기억으로는 내가 프랑스를 많이 했어! 옛날에! 프랑스가 프랭스? 어쨌든 프랑스가 오! 독일이 그냥 이렇게 가서 오! 야! 오! 야! 독일이 그냥 가서 뻥! 쳐으면 돼! 일단! 일단 뺏어! 파워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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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ern 파워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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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요 BrasilX2 지치고좋아 야 독도는 우리 땅 아! 깨끗기! 안돼? 아 자꾸 패스를 왜해! 그렇지? 으아아아아아! 전차군단은 승리한다! 히퐁! 히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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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파리 새끼들... 아이 죄송합니다. 히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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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보험니야. 특정 국회를 위하는 건 방송에서 일찍 안되지. 히힁! 이야아아아! 유윈! 굉장히 좋구만! 히힁! 디... 디게리야? 어디야 지금? 이씨! 히힁! 안돼요! 오! 받아야 돼! 아야야야야야야! 오! 드리불.. 드리불이네. 요즘 축구를 너무 안했어. 하화아타쿠! 하화타쿠! 이야호! 가지고 망 ogóle, especially at the top of clicks! got rid of them.. лять.. 우와 파워! 좋아 패스맣는데 패스맣 키퍼가 잘하네 아쉽구만 붙자 야야야야 파워티클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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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아 팬들의 환호에 힘을 받아 그치? 어떻게든 살렸어 그걸 아 D가 롱패스구나 받아 야야야 여기까지 하면 어떡하니 이거 유도탄일걸? 아마? 내 기억으로? 아우 진짜 여기서 도움되니까 파워워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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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들 아우 또 차 뭐야 이게 뭐하는거야 쌍쌍쌍아이 쌍아이 트위스트 아 진짜 2단계까지 와서 치기 싫어요 뭔가 위험했어 끝에 이겼다 후후 멕시코 타코야키 타코야키 맞나? 몰라 삑 으쌧더뻑 초앙화드 라이클 슈퍼콩글레이션 야 스킬이 무슨 저러냐 뭐 또 막 뭐냐 뭐냐 드래곤 스트라이크 막 이렇게 멋있게 지워야지 아 시원시원해 아 시원시원해 뚜두루뚜뚜뚜 아예예 어허테크 뭐야 뭐야 내가 공을 받은지 모르겠어 어허테크 어허테크 어허우 어허테크 안돼 오 야 왜 이렇게 멋있게 패스를 하냐 패스 파워테크 자아 아 오 뭐야 튕그했어 여기서 뺏으면 골이다 아 아 아까보라 뭐야 왜 자꾸 똑같은 스킬이 쓰지 가지고 파워테클로 와가지 노 pou 야 뭐해 1 먹힐 뻔 했네 안 돼요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하짜 왜 안 맞다 자꾸! 야! 야야야! 조작법이 그지같아요. 아 다행이다. 나이스! 완벽합니다! 인글랜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죠. 메에에에에에! 이거 넣으면 대박인데! 파워 타투! 파워 타투! 오 뭐야! 아 이거 헤딩해서 넣었나 보다 쟤네는. 아 미안해 야야!! 뭐해 x3 아!! 어 아 싫다 오 제New 오… 네! 오 우리 파마 Intro 그건 차이Justin 응? 응? 그렇지. 어! 어디다 놓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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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대 맞았어! 어! 아 뭐야! 왜 이렇게 잘 할 겁니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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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어우! 파워테크 쐈는데! 오! 어! 진짜! 바다! 빵! 이야! 우와! 됐죠? 방금 봤어요? 밀려놨어! 들어갔어! 이야! 근데 이게 전반후반이 없는 게 아쉽다! 아쉽다! 그냥 쏴! 어우! 야야야야! 그냥 갑니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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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끊을 수 있었던 건지 안돼! 안돼! 이제 사불렀는데 안돼! 안돼! 안돼 이 사람! 아우 마이 갓! 한 번만 더 보내고 브라질이 왜 맨점 번째에 있겠어? 어 뭐야! 야 나 잘못했어! 어! 아우 f**k you! 다시 할게요 아니다 아니야 신가는 보여드려야지 닥분들께 신가는 보여드리도록 신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가는 보여드려야지 신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나라네 응? 어떻게 때리지? 스윙어 아우 마이 갓 안나 띠어어엉 에이! 받았다 등 으아! 또 받았다 등 아우 마이 갓 스윙어 좋아 오? 바다가 아 이게 바나나키구나 버노너키 이게 한국이 좀 안좋은게 골 스킬이 없잖아 아야 그 안좋잖아 한국어가 제일 골을 먹힌 닭갈비 오마이갓 아 이게 휘는구나 막 달려라 달려 그렇지 역시 브라질은 능력치가 좋아 아 잠시만 나 싱가를 냈어야 되는데 이 아예 이 아아 뺏어라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